배우 김태희의 중국 드라마 촬영 근황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중국의 여배우 탕위몽은 자신의 SNS에 태희씨와 함께하는 촬영이 모두 끝났다라는 글과 함께 김태희와 찍은 사진을 게재했는데요. 공개된 사진 속 김태희는 분홍빛깔의 단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전통의상을 입고 변함없는 미모를 과시했습니다. 한편 드라마 서성왕의지를 통해 중국 안방극장에 진출한 김태희는 주인공 왕의지가 서성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아내이자 조력자 시루이 역을 맡았습니다.